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재 파일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민수페이츠가 오늘 가져오신 테마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이것 빼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공지능? 네, 일단 오늘만 얘기 드리고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로. 네, 오늘 약간 끝판왕으로 정리를 한번 딱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AI 관련주를 얘기할 때 오늘 하루 종일 다른 분들이 다 이슈 많이 다루셨을 겁니다. 맞아요, 많이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AI 관련주가 일단 현황이 지금 얼만큼 올랐느냐.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그랬을 때 올해 주가 상승률을,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이겠죠? 내가 봤을 때 그래도 많이 얘기했던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150% 밖에... 엄청나네요. 그런데 시총이 4천억대가 넘어갔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매출이 300억대, 2년째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을 떠나서 4천억까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떤 성장에 대한 분위기로 끌고 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셀바스 AI, 또 저희 음성인식의 강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 회사는 380% 올랐습니다. 약간 4배 올라온 거죠, 넘게. 그런데 시총이 드디어 7,300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500억, 영업이기 50억, 한 10% 영업이익률을 나눈 회사인데, 시총이 7천억대까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밸류는 계산, 밸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계산은 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쪽도 250% 올랐고요. 거기서 시총은 5천억대가 넘어서 5,500억대까지 들어왔고, 매출은 아쉽게도 100억대입니다. 3년 동안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주가 상승 달력이 이렇게 크면서 나왔던 변화 중에 하나가, 이쪽에 있는 코스닥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종이죠. 이쪽을 다 끌어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AI 업체들이 갖고 있는 업종을 지수가 한 25% 올랐다고 보는데, 그래서 와, 업종 지수가 이렇게 올랐구나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작년 1월에 대비해서 아직 고점 대비 4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더 오를 영역이 많이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많이 빠졌다가 이제 저점에서 돌아오는 부분들도 아직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대감으로 올라온 건 맞는데, 아직도 여기에서도 갈 길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저희는 그러면 대표님 봐야 되나요? 조금 더 베팅을 해도 될지, 관심이 이어질 만한 트리거 요인들, 취재 파일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어떤 쪽일까요? 네, 다 아는 얘기들이실 겁니다. 약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채취피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인터넷 안 보고 엣지를 딱 켜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 시킵니다. 반강제로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탑재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도 갤럭시에 탑재한다. 그러면 저희가 웬만하게 쓰는 검색 엔진 쪽에서는 다 탑재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어떤 상용화에 대한 의지가 가장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조만간 네이버 서치 GPT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원래 네이버가 저희가 검색하던 녹색 창이었죠. 그런데 그게 서치 GPT로 뭔가 좀 더 어떤 서치 기능에 대한 좀 빠른 그리고 또 정확한 기능들을 좀 보여주겠다고 해서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다 최근 들어서 한 번 좀 꺾이나 싶었다가 다시 한 번 불을 붙였던 게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보게 되면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GPU였다 보니까 그래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서버용 쪽에서 생각보다 호전이 잘할 것이라는 분위기는 나왔지만 그를 압도하면서 어떤 IR에서 나왔던 거의 80%가 AI 얘기밖에 안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속내를 자세히 보게 되면 다른 쪽이 조금 좀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쪽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의 독보적인 위치를 좀 더 뽐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더 많았다고도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물론 지금 거의 독보적인 칩의 입장에 왔었을 때 아직 다른 경쟁자들은 아직 멀었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좀 더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채찍 비트를 공공 분야에 활용하겠다 이런 쪽도 이제 실생활에 조금씩 더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테마가 강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꺼진 불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어떻게 보면 켜지지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정책이 미뤄지고 엔비디아가 당기고 있는 지금 이 자리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볼 키워드는 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아마 이쪽이 꺾이게 되면서 다시 확산으로 나가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GPU라든가 NPU라고 하는 신경망 반도체입니다. 이쪽이 확대되면서 고효율의 메모리 반도체가 늘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 물론 반도체 국내 반도체 업체도 있겠지만 장비사들도 또 똑같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한미반도체 제우스 이런 종목들도 영향이 가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AI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로직 관련된 쪽은 다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눌림목 들어올 때 AI 반도체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클라우드 컴퓨터는 더 열일하겠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IDC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쪽 저희가 알고 있는 KINX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런 쪽과 함께 또 추가로 애니체인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앞 코너가 통신 쪽이었었죠. 이쪽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야겠죠. 통신이라든가 또 보안 같은 경우도 뉴트워크 보안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다 털어간다. 안 되겠죠. 이런 쪽도 하나로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도 체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심을 받았던 종목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수납매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지 그 포인트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네, 그거는 이따가 취재 단서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볼 때 주식을 할 때 이만큼이란 단어가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무리할 때 항상 후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 더 갈 것 같아서 쫓아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AI 투자가 확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걸 더 체크하면서 그 다음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있는 걸로 그리고 업황에 대한 단서는 조금 더 마감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공약주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일단 오늘 금요일장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율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잠시 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월 24일장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금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아시아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엇갈려서 이 시작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권에 맴돌고 있고 조금 전 마감한 일본 증시와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 총재 후보가 현재의 금융정책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상승세를 보였죠. 이런 매크로 이슈 가운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엔비디아 혼풍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챗GPT 인공지능 키워드 아는 종목의 수는 월등이 더욱더 많아지고 상승폭은 확대되는 듯 했지만 역시 소외되는 종목의 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그 안에 있는 종목을 살펴보시면 하락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지수상 보신다면 역시 하락권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0.63%, 코스닥도 0.5% 가락의 하락세를 연출한 오늘 하루였는데요. 장 초반에 그래도 버티는 듯 했다가 지수가 5호 들어서 조금 더 많이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저점 대비로는 그래도 코스닥은 살짝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수급상으로 가장 아쉬운 조치 한다면 외국인입니다. 원달러 환율과도 연동돼서 이 부분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다시 한 번 오후 들어서 원달러 환율 1,300원 선 아래에서 출발은 했습니다만 5호장 다시 한 번 1,300원 선 위에서 움직임을 견제하는 모습이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또 한 번 급등 7원 넘게 오르면서 1,304원 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달러인덱스 현재 구간에서 104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겠죠. 이런 흐름 속에서 특히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을 보신다면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5호장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흐름이 달랐습니다. 외국인 오전에는 500억 원가량의 매수 5위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환율의 변동성과 연동해서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11시 반에 매도로 기울었고요. 계속해서 5호장 매도 공모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마감된 상황 보시면 2,700억 원가량의 매도 5위, 기관도 매도, 동반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업종은 IT 업종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체크하도록 할게요.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였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매도가 조금 더 치열하게 공방점을 이루긴 했지만 장, 중 대비로 했을 때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살짝은 줄었다는 정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팔자세를 보이면서 역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급상 위축된 하루를 보는 것으로 일단 코스닥 쪽의 투자자발 매매 동향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백을 통해서도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늘 계속해서 큰손들을 팔고 있는 IT 종목은 조금 차가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물론이고 하루 전에 빨간불이 강하게 나왔던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도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정리를 시세상 해드릴게요. 투톱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밀린 가운데 1.8% 하락률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선 현대차 기아 역시 1%대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실적 나온 한국전력과 같은 경우도 0.49% 적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최악의 경영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가격 인상의 모멘텀은 좀 상실된 구간이죠. 소폭의 빨간불로 방향성 뚜렷하지 않았고요. 실적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장 막판에 장이 마무리되기 직전에 실적을 내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좋았습니다. 예상치 상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6% 실적 아는 자리에서 마무리됐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NC 소프트는 신작 출시 지연에 대해서 시장 모멘텀이 사라졌다라는 우려하는 가운데 3%대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도 후반 들어서 KB 금융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 부근에서 올라오면서 1.4%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잃었던 LNF. 장중에는 5%까지 오름세 오전장 나가다 좀 꺾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2차전지 소재 가운데 오늘 그래도 가장 기분 좋은 흐름 3% 상승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평가를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혼란스러운 하루입니다. 물가 지표 앞두고 있어서 일까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금요일장인데 좀 올려주면 그렇게 안 될까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 매도세 보이면서 선물까지 요즘은 시장에서 외국인 선물이 다 합니다. 즉 올렸다 내렸다를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쉽게도 반도체 쪽 아침에 좋았던 모습들 그대로 다 꺾이다 보니까 좀 부진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오늘은 전자결제 이쪽도 좀 강한데 원래 오늘 취재단서를 스몰 라이선스라고 하는 은행 쪽의 변화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건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 쪽 해운주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의외로 또 오늘 경기 민감 섹터들은 좀 약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아쉬웠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그렇다고 더 밀린다든가 아니면 또 압박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단기 박스권 쪽에서 방향성 어떻게 찾아가는지 다음 주도 지켜보되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말고 현물이 들어와야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는지 다음 주도 타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자금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점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져오신 취재 파일에서 공약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AI 관련 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정리를 해보죠. 우리 많이 알고 있고 기대감은 많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 전략으로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주를 본다면 어떤 포인트를 저희 대표님 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섹터가 중요한 거는 성장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참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이 얼마고 적지 않고 있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 대응 못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앞으로 변할 세상에 대해서 먼저 어떤 밸류를 댕겨왔던 측면들이 좀 높다는 것들. 그런데 그럴 때 실질적인 수혜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AI 반도체 쪽이라든가 또 클라우딩 센터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변하는 또 여러 가지 인프라 쪽도 같이 챙겨볼 게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누가 뭐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이격도가 벌써 체크가 안 될 정도로 저 위까지 올라가 있던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여기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르기 때문에 사야겠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과 여러 가지가 다 달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리스크를 안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신 자의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보되 다음이 어디겠느냐라고 해서 올해 또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 전략 미세하게 짜나가신 게 그래서 결론은 안 간 것들, 다음에 움직일 것들을 또 찾아보는 게 AI 쪽에서는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AI를 한 종목은 담아야 되는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 움직인, 더 갈 종목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공약조 질문 드릴게요. 어떤 종목 그래도 지금 담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별로 좀 그런데 적자 종목도 이렇게 잘 가니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봐야 돼? 이렇게요. 네, 원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안 꾸고 있는 종목들이 다 움직이다가 잠깐 보자. 그런데 실적이 지금도 되는데 왜 그쪽에 포함이 안 됐지? 라는 종목들이 좀 늦게 움직이는 편이 있겠죠. 그중한 종목이 맥허스입니다. 이 회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자일링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설계하는 회사죠. 아, 한국 대리점인가요? 그렇죠. 대리점 역할을 하고 르네사스, 메이콤 이런 회사들 다 대리점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 회사가, 유통하는 회사가 FPG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렉서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 앞으로 쓸모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자율주행, AI 로봇, 아마 4차 산업혁명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쓰일 반도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변화들은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더 중요한 건 실적이 됩니다. 작년도 거의 최대 실적 나왔고요. 올해도 매출이 한 1900억 예상하다 보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늘어날 것 같고요. 영업이 300억 대까지 꾸준하게 우상액을 계속 가고 있는데 주가가 뒤늦게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최근 들어서 좀 올랐어가 아니라 다른 AI 반도체보다 덜 올랐어가 정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해봐야 1800억, 2000억도 안 됩니다. 이런 쪽에서 성과 나오고 있는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힘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정 고점대가 13,500원 대인데 거기는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 15,000원대 목표가로 손절가도 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요. 지금 많이 오르고 부담이긴 하지만 다음 주 시장 대응하면서 꼭 그래도 다음 주 안에는 종목 담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오조 주식일까요? 아니면 기다려도 된다라고 여유롭게 가져가도 될까요? 지금 사서 기다려도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주식은 사서 그런 것보다 추세는 갖춰가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또 단기적으로 AI 종목들을 흔들리게 되면 책임금이 나오겠죠. 그런 때를 이용해서 모아놓으시게 되면 붙일 바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실적이 수반되는 쪽에 배팅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좀 잡아봤습니다. AI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현 상황과 함께 앞으로 공략 포인트 어느 쪽이 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마지막 코너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전반적으로 금요일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 그리고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